1 1 3 4 1 2 2 3 4 3 1 1 1 1 1 1 1 턱벌레한테 죽음 아 미친 보스슬람이야 유독가스좀 주세요 죽죽죽죽죽 삼손 돈주고 돈 버는 카드를 사는 건 바보같은 행동이에요 하지만 난 돈 벌었다 하지만 난 돈 벌었다 한플 호스슬라임인데 쓸 ㅅ 스파와 파 신작이 6월에 나오는 이유는 7월에는 적은 아직 살아있는 폭동전야가 오기 때문에 연례 행사 폭풍전야 표창이다 표창 너무 좋은데 왠전탐손이 낫겠지 오우 예 조개와 썩이며 슬라임 거의 잡았겠는데 그냥 자고 블리트 잡자 또 너야? 허헣 아 진짜 똥막탄 쩌리 안치워? 꽉치네 도망가 아싸 와 유물 미쳤네 유물 4개 먹었는데 에이씨 유물 4개 먹는데 10개 먹은 것 같이 든든하네 압도적인 든든함 약댐 외중시계 너도 임마 돈해놔 향커나남 근데 어차피 화석이라 상커나 할게 아니다 이 정도 덱이면 2막에서 엘리트 좀 울리겠는데 배중시계냐 표창이냐 표창이 맞겠지 뭐? 혹시 4발이 전부 3손을 하겠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플레이하는 건 아니겠지 향로특 향로특 75골드는 못 벌었지만 얼추 비슷한 골드는 벌 수 있겠다 꼭 잘 먹고 갑니다 회중 불타 너무 좋은데 스네코 불타 회중con 소셜 아니 그렇다고 왕관 먹을 거 아니잖아 스네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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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장으로 블릭타임 쓸 수 있는데 미쳐버린 불타 밸류 압도 강화되어 있었으면 먹었다 신성이다 아 켈리 신성이 먼저 아니 켈 아 켈리 필요없어 블릭타임 쓰면 돼 제거 다거리냐 아니면 태양계의 다거리냐 태양계가 날거 같은데 파워 카드 먹자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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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타 넌 나가있어 표창이라 독바르기 없어도 될거 같은데 능지 처참 아 독바르기에 좀 고민하네 똥중은 필요없을거 같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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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치 아 아 아 아 아 아 엘리트 사냥에 나선다 x2 폭풍전이야 아 돈 벌어야 돼서 해야될게 많네 안 돼 곰 안 돼 로미오 안 돼 톡 쇠네 왜 없어 왜 다 에너지가 이 꼴이지 뭐? 블리타임이 너무 안 나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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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쟌 4장괜전 이 정도면 룬피스라э콘데 이 한번 찢어주고 논까지 공포 공포 필요함 검무나 쓰자 표창인데 표창이다 죽어라 스네코야 지금까지 죽었잖아 왜 떠냈네 어쩜 이렇게 변하니 귓집비는 필요 없다 탐수원 탐 앤 탐수원 무효 매중시계 개좋네 진짜 돌진 폭매먹을걸 폭매먹을걸 병괜전 병괜전 진짜 좋은데 문제는 스네코네 스네코네 스네코네코니 아 얼둔 사야될거 같은데 얼둔 제거하면은 돈이 162 6 76 가스 못사는거임 에반데 에반데 가스는 애들 잡으면 나오겠지 한풀 유독 가스 다 지금 필요한댓 얼둔틱 다 사고나서 까먹음 버퍼드길댓길댓길댓길댓길댓길댓길댓글 다 삼손갑 기체비 하나도 명 comme 심장 달팽이 잡을때 좋다 탐플 탐플 아 미친 논겜 아니 물음표에 튀어나와서 뭐하는 거야 이게 우 쓰레기 자식 우 다음 턴에 분리타임 잡을 수 있고 신성은 좀 밑에 있네 이거 먹을걸 먹었다 이 열장대로 진짜 좋은데 이 게임이지 넌 나의 것이다 아님 어휴 단독 딜바 자 탐손 들어갑니다 유령영상 강철의 폭풍도 되게 세겠네 병상 집어도 거의 안쓸 것 같은데 망치신송 하긴 병괜전이니까 잘 쓸 수 있겠다 엘리트 딱대 아 이거 다 먹어야 되나 암손 뱃밥 1 2 고 un 아 2 2 2 그 2 5 3 헌당 열 장을 뽑는데 금방 먹겠지 75골드 빨리 출구 이런 전투도 되게 딱 쓸 것 같네 아이고 비코리타 겁나 없어야됨 쓰레기 이벤트 쓰레기 상점 돈 흠 흐리탐특 진짜 흐리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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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 어순 독바르기 스네코 가짓 사일은 무적인가 그녀는 신인가 앗 아멘 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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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아잇 뭐 할 수가 없네 핸드 막혀가지구 흠 똥 좀 줘봐 폐좀 버리게 요살 동맥막힌 사일런트 잔상이다 그딜 보시는거죠? 그건 재잔상입니다만 앗, 서순 와 강자는 서순에 신경쓰지 않는다 어떻게 해도 이긴다 좋아 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찹 버접 이제 탐플 필요없겠는데 가지님 떴어 탐플에 매덜리던 싸일은 없다 신성 못 뽑지 않나 이러면 몇 코고 이거 0코 흐릿 흐릿 아 소순 근데 뭐한? 게임 대충 하는 근데 가지집으면 살짝 전두엽 턴 걸려가지고 화단 화단 실패 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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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안나오나? 그... 뭐고? 펑스텐 아이 덱이 이렇게 해봤는데 못... 혼란스러울만 하지 아이고 혼란스러워 마방 마무리 마무리는 가지에서 나온다 이거 뭐쓰지? 벌어온타격수비 갑자기 강폭이 나오는 것인데 갑자기 마무리가 나오는 것인데 갑자기 총매가 나오는 것인데 참 홍매는 필요 없잖아 뭐 이런 것만 타격이나 지워야겠다 수비 지우자 아이고 풀피인데 2번을 짜네 안 맞은 죄 신성석 있는데 신성석 있는데 신성석 다음 턴에 어차피 향로 때리는 허접 달팽이 윤석 이제 여기서 사막에서 안났지않았음? 힐룸을 없잖아 힐룸을 없는데 풀피면 안맞은거지 힐룸을 없는데 힐룸을 없는데 었습니다 힐룸을 없 hoof 힐룸을 없앱 도매없나? 도사버리게 없네요 철원 귀찟비의 다음 드로인 것도 아쉽다 실패 실패 대단원이다 스네코 가지 대단원 불가능 평상 안 쓸 것 같더라니 진짜 안쓴 불가능 억 달팽이 아무것도 못하죠 더 안아줘 근데 영채워라서 못죽이죠 돈 내놔 아까 그 뭐냐 그거 뿌리검 못먹은거 되게 아쉽네 그 진짜 신성 저거는 근무태만 신성 저거 아니오 저거 저번에 도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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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, 서순이네. 스네코 1위와 죽이. 이렇게 계속 풀키면 에너지라도 하나 줘야 하는 거 아닌가. 멋져서 부행. 이렇게 계속 풀키면 에너지. 이렇게 계속 풀키면 에너지. 어... 향컨 해야되나? 향컨을 해야될까?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? 죽일까 봐서. 점수가 심상치 않네. 아니 풀피에서 세번 잤어. 개미컬. 구불구불한 개미. 호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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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스트 1위 맞추기. 뭘까? 삼코는 아닌 것 같은데. 휴처 비전. 이코. 으압 정답 이걸 맞추네 미래의 예지 감사합니다 화성때문에 남서에 못맞겠네 뭐? 뭐? 가지 가지가 신인 이유 가지라서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남았습니다 거기서 버퍼빼고 아잇 왠전 안썼네 이제 형상 써야될거 같은데 버퍼빼고 버퍼빼 와 돈내놔 이 무슨 포커 창에 돈을 뗄다니 비도 눈물도 없는 사일런트 향로도 좋구요 돌진 아 발돌립 쏘고 싶은데 56층 아르일이님 5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 버퍼가 남네 음... 아름세 형상은...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발놀림 아 근데 스냅 호직은 사랑해 주기 으음.. 딜 넣어야 되는데 이 집비는 이제부턴 들고 다녀야지 연타 막아야되니까 잘하면 향로가 막아줄 수도 있겠다 그 잔상 하나만 아니 잔상 100개만 아니? 아니? 너저메아로 불쾌 꼭 불을 하면 되겠다 그 다음은 이제 기지비도 깔끔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안 돼 죽지마 폭불마저 흰 마이너스 6 내 마음이야 죽어 와 점프 높겠는데 3700대 아닌가 쓰레기 3500 엘리트한테 많이 맞았네 아니 근데 이거 4개 나왔을 때 터... 여기까지? 이거 5개 나왔을 때 이미 터지지 않았나 킹지 1700원 돈 버는 카드 사서 돈 벌었다 재테크의 왕 몇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